너를 어떻게 발음해야 좋을까 그래 넌 나에게 아득한 사랑 그쯤 어딘갈 피어난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 부를까 아마 난 아마 난 지금 취했을지도 몰라 끝내 전하지 못할 이 건 고백과 체념의 그 중간쯤 어차피 혼자 말하고 혼자 듣는 문장들 빌어먹을 리스라림 가수 막히는 현기증 흔일방적인 감정이 남겨둔 전리품 난 우습게 중얼거리고 있어 네가 맘에 있다고